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서울 소초구 반포동 역세권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 34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타경 2695번입니다. 감정가는 28억 5천만원이며 KB부동산 평균가는 35억원 전용면적 26평에 분양면적은 34평으로 1차 제재가는 28억 5천만원입니다. 보증금은 2억 8,500만원이며 입찰은 2021년 9월 16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서울 소초구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는 3호선, 7호선, 9호선, 트리플 역세권 단지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소초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소초구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는 128동 26층 매물로 전용면적 26평에 분양면적은 34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0년 6월 기준으로 28억 5천만원이며 신권으로 감정가를 제재가로 오는 9월 16일에 1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2억 8,50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34평형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균가는 35억원, 하위평균가는 34억원, 상위평균가는 36억원입니다. 전세가는 19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는 삼성물산이 시공하여 2009년 7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총 28개동에 2444가구가 입주하였습니다. 가구당 주차대수는 1.8대이며 경매물건은 32층 중 26층 34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산 말수기준 권리는 2017년 11월 30일에 설정돼 농협은행위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9억 12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비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 총액은 68억 5216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의 매간물건명사에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시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사상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점으로 예상되는 점 참고하시고 이는 명도시 인도명련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서초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특히 서울은 투기 과일적으로 낙찰금 15억원 이상의 경우 대출이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의한 레미안 퍼스트지 34평형 최근 매매 시세를 살펴보면 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레미안 퍼스트지 34평형의 경우 매물허가가 37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및 수급회나 그리고 서초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대를 살펴보면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105% 매각률은 75% 경쟁률은 3.3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아파트 예정 물건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청구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역세권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 34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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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